3대의 뒤집기 어때? 네? 마탑 뒤집기 없어! 마탑 뒤집기! 마탑 뒤집기! 자 그러면은 마탑 뒤집기에서 이기시면 저걸 2개 뽑아 가시죠! 오케이! 하나 되십니까?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경규 씨한테 뭘 진 적이 없어요 아 예 제 세븐티는 라이벌입니다 1 고! 됐습니다 시작! 오! 네 technique 와 승만을 호의 rule 진호가 어땠! 내가 공부하세요! loved ones 막내니까 나의na not time extraordinaire 아 가요 가야 되죠 정가씨 잡촌 짜지 마요 잡촌 짜지 마요 정국이 밑장패를 카메라 보여주시고 아 뭐야 이 형이 이거 걸려 보는데 진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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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일이 끝났다 파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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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우 형 원우 형 원우 형 원우 형 원우 형 정국만큼은 이겼다 연수 동기때 뭐 하셨나요 굉장히 취 취하셨다고 같이 말했죠 파일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여주시고요 아 잠깐만 사기단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목동아리 전원 목동아리 전원 목동아리 전원 목동아리 전원 목동아리 전원 목동아리 전원 목동아리 제가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의 집이 넘겨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나 둘 셋 그러나 두 개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팀이기 때문에 세 번째 팀, 이 두 개로 뽑아서 저희 하나 주실 의약 있으십니까? 아, 저 의약을 주네요